소설 들려주는 여자 베로치카 안톤 체오프 이반 알렉세예비치 아그뇨프는 8월의 그날 저녁 유리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갈 때 울리던 방울 소리를 기억한다. 그때 그는 가벼운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지금은 승마용 장아와 함께 침대 밑에서 먼지를 벗삼고 있는 차양 넓은 밀짚 모자를 썼으며 한 손에는 책과 공책을 잔뜩 묶은 꾸러미를 다른 한 손에는 옹이투성이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집주인 쿠즈네 조프가 문 뒤에 서서 등잔으로 그에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주인은 길고 허연 턱수염에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었는데 그날은 눈처럼 흰 무명 조고리를 입고 있었다.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안녕히 계세요 영감님 아그뇨프가 그에게 소리쳤다. 쿠즈네 조프는 탁자에 등잔을 세워놓고 테라스로 나왔다. 두 개의 길고 좁은 그림자가 계단을 지나 화단으로 건들건들 걸어가더니 보리수의 머리를 기댔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친구 입안 알렉세이의 비치는 말했다. 당신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베푼 친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도 당신 따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선량하고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넘치는 감정과 방금 마신 과실주의 영향 때문에 아그뇨프는 신학생이 말하는 투로 가락을 실어 말하고 있었다. 감동에 복받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서 눈을 찡긋거리며 어깨마저 움찔거렸다. 쿠준의 초프 역시 술기운의 감정이 넘쳐서 젊은이에게 몸을 기울이고 입을 맞추었다. 나는 마치 사냥개처럼 당신에게 길들어버렸어요. 아그뇨프는 말을 이었다. 거의 매일처럼 당신께 찾아왔고 이 집에서 잠을 잔 날도 열 번은 될 겁니다. 과실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이제 기억하기도 끔찍해요.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당신의 협조와 도움입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10월까지 통계작업에 매달려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문에다가 이렇게 쓸 작정입니다. N군 자취의 의장 쿠준의 초프님의 친절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 통계작업은 빛나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베라 가브릴로부나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두 예심 판사님과 자취의 서기장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도움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자 영감님 우리 포옹하고 마지막 입맞춤을 나눕시다. 나른해진 아그뇨프는 다시 한 번 노인에게 입을 맞추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층계 위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노인이 대답했다. 아마 다시는 못 볼 게야. 그래 맞아요. 당신을 페트르부르크로 불러올 방법은 없고 내가 언젠가 다시 이 고장에 올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요. 자 그럼 안녕히. 책은 놔두고 가지 그러시오. 아그뇨프의 뒤에서 노인이 외쳤다. 뭐하러 그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거요. 내일 내가 사람을 시켜서 보내주면 될 텐데. 그러나 아그뇨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집으로부터 이내 멀어져 갔다. 술로 데워진 그의 마음은 유쾌했고 따뜻했으며 또한 슬프기도 했다. 걸어가면서 그는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자주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가를 떠올리고 이런 만남 뒤에는 추억만이 남겨질 뿐임을 안타까워했다. 지평선 위에 두루미들이 가물거리고 산들바람이 이들의 애원하는 듯한 혹은 기뻐하는 듯한 울음을 실어오기도 했지만 몇 분 뒤에는 아무리 애써 푸른 저편을 응시해도 점 하나 보이지 않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처럼 사람들의 얼굴이나 말도 삶 속에서 명멸하다가는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보잘것 없는 기억의 자취만 빼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봄 내내 N군에서 지내면서 거의 매일처럼 친절한 쿠즈네 조프 댁에 드나드는 동안 이반 알렉세이치는 마치 식구처럼 노인과 그의 딸과 하인들에게 정이 들었다. 쾌적한 테라스와 오솔길의 구비구비 부엌과 목욕탕 위로 들이워진 나무들의 실루엣 등 그는 온 집안 구석구석을 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쪽문을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추억으로 변하면서 현실적인 의미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두 해가 지나면 이 모든 다정한 모습들은 마치 환상의 산물이기나 했다는 듯이 그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인생에서 사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감동을 받은 아그뇨프는 오솔길을 지나 쪽문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아무렴. 정원은 조용하고 따스했다. 화단에서는 꽃이 채 지지 않은 목서초, 담배, 헬리오트로프 꽃향기가 실려왔다. 풀던 불과 나무들 사이로 달빛을 머금은 부드럽고 엷은 안개가 깔려있는 광경은 훗날까지 아그뇨프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갈래갈래 흩어져 유령처럼 보이는 안개는 겨우 눈에 띌 정도로 살그머니 오솔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정원 위로 달이 높이 솟아있었고 그 밑으로는 투명한 안개 자락이 동쪽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온 세상이 마치 검은 실루엣과 너울거리는 하얀 그늘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8월의 달밤에 깔린 안개를 바라보면서 아그뇨프는 자연 그대로가 아닌 꾸며진 무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은 아마도 생전 처음인 듯했다. 서투른 불꽃놀이 기술자들이 풀 덤불 위에 앉아서 백색 축포로 정원을 비추고 싶었지만 축포와 함께 하얀 연기를 공중으로 흘려보낸 것이리라. 아그뇨프가 정원 쪽문으로 다가갔을 때 나지막한 울타리 쪽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니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베라 가브릴로부나 그는 반색을 했다. 여기 있었군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나 찾아다녔는데 안녕히 계세요.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일찍이요? 아직 11시밖에 안 됐는데 아니에요. 가야지요. 오 베르스타를 걸어가야 하는 데다가 가서 짐도 꾸려야 되거든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아그뇨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쿠즈네초프의 딸인 베라였다. 이 21살난 처녀는 늘 수심에 잠겨 있었으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지만 재치있는 여성이었다. 공상을 즐기고 하루 종일 누워서 손에 잡히는 책은 무엇이든 느긋하게 읽으며 따분해하고 우울해하는 아가씨. 이런 아가씨들은 대체로 아무렇게나 차려입는 법이다. 자연으로부터 미적인 취미와 본능을 부여받은 이 아가씨들에게 부주의한 옷차림은 오히려 특별한 매력을 가져다 준다. 어찌됐건 아그뇨프가 나중에 귀여운 베라를 추억할 때면 허리깨가 심하게 구겨져 있는 헐렁한 블라우스와 높이 빗어올린 머리에서 이마로 드리워진 곱슬머리 그리고 가장자리에 보풀거리는 방울이 달린 쇼리 꼭 생각났다. 털실로 짠 그녀의 쇼은 저녁때면 마치 바람 없는 날의 깃발처럼 베로치카의 어깨에 시무룩하게 걸쳐져 있었으며 낮에는 현관의 남자용 장화 옆이나 늙은 고양이가 내키는 대로 퍼져 자는 식당의 개짜 귀에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다. 이 치마의 주름과 쇼르에서는 한없는 느긋함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안오남이 배어 나왔다. 아그뇨프가 베라의 단추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단순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였을 것이다. 그것은 진실되지 않거나 아름다움에 둔감한 차가운 여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량하고 시적인 그 무엇이었다. 베라는 훌륭한 몸매와 단정한 윤곽과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갖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여자를 보지 못한 아그뇨프에게 그녀는 미인으로 보였다. 저는 갑니다. 그는 쪽문 옆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좋은 일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는 노인과 이야기할 때 그 노래하는 신학생 어투로 아까처럼 눈을 찡긋거리고 어깨를 움찔거리며 베라의 호의와 친절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이나 당신 아버님 같기만 하다면 세상살이가 항상 명절날 같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대단해요. 참으로 소박하고 정이 많고 꿈임없는 분들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베라가 물었다. 아루리에 계시는 어머니께 갈 겁니다. 거기서 한두 주일 머무르다가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요? 겨울동안 일을 하고 봄이 되면 또 다른 지방으로 자료를 모으러 가는 거죠. 자, 그럼 행복하게 백년 세월 누리세요. 저에 대해 좋은 기억 가지시고 앞으로는 못 만나겠지요. 아그뇨프는 몸을 굽혀 베로치카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고요한 긴장을 느끼며 외투를 고쳐 입고 책꾸러미를 좀 더 편하게 바꿔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안개가 정말 자욱하군요. 네. 저희 집에 뭐 입고 가시는 물건은 없어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몇 초 정도 아그뇨프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쪽문 쪽으로 미적미적 몸을 돌려 정원을 나섰다. 잠깐만요. 제가 숲이 나올 때까지 바래다 드리겠어요. 베라가 뒤따라 오며 말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나무들도 지금은 더 이상 앞을 막고 있지 않았으므로 하늘이며 먼 풍경이 보였다. 모든 광경은 모든 광경은 마치 베일에 덮인 듯 뿌연 연기 너머로 비춰보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 베일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욱 희고 짙어진 안개는 낯가리들과 덤불 위로 여기저기 덮이거나 혹은 실타래처럼 길 위를 배회하면서 경치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땅바닥에 바짝 달라붙기도 했다. 연기 너머로 숲에 이르는 길과 그 양옆으로 파인 검은 도랑이 보였고 거기서 자라는 낮은 관목들은 안개 기둥의 방랑을 방해하고 있었다. 쪽문으로부터 반 베르스타쯤 떨어져 있는 쿠즈네 초푼의 숲이 검은 빛을 띄어가고 있었다. 왜 그녀가 나와 함께 가는 걸까? 이렇게 되면 다시 그녀를 바래다 줘야 하잖아. 아그뇨프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베라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고는 부드럽게 위소지으며 말했다. 이런 멋진 날씨에 떠나고 싶지 않군요. 낭만적인 달과 고요함 모든 것이 갖추어진 훌륭한 저녁입니다. 아세요. 베라 가브릴로구나. 저는 이 세상에서 29년을 살아왔지만 로맨스 한 번 없었답니다. 평생 낭만적인 사건 한 번 겪지 못해서 은밀한 만남이나 오솔길에서의 한숨이니 입맞춤이니 하는 건 귀동량으로나 알 뿐이에요. 한심하죠. 도시에서 자기 방에 앉아있을 때는 그런 결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런 신선한 공기 속에서는 절실하게 느껴지는군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단지 나에게 맞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지도 저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들은 한 삼백걸음쯤 말없이 걸어갔다. 베로치카의 드러난 머리와 쇼를 바라보는 사이 아그뇨프의 기억 속에서는 지난 봄과 여름의 나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살아났다. 그것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신의 잿빛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착한 사람들의 친절과 자연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보낸 시간이었다. 행복에 겨운 그는 아침 놀이 저녁놀로 바뀌는 것도 몰랐으며 처음에는 종달새가 그 다음은 매출이 뒤이어 뜸부기가 여름의 끝을 예고하듯 차례에 차례 울음을 멈춘 것도 모르고 지낸 것이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었다. 부자도 아니고 여행과 사람들의 익숙하지도 않은 자신이 얼마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지난 4월 말에 이곳 N군으로 왔던가를 상기하면서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권태와 고독 그리고 통계학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예상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오늘날의 학문 가운데에서 가장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는 4월의 아침 N군의 소흡에 도착해서 그는 보스파 신자인 람부희네 여인숙에 묵었는데 거기서는 하루 20코페이카로 밝고 깨끗한 방을 내주었다. 단 실내에서 금연을 조건으로 휴식을 취하고 나서 군 자취의 의장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다음 그는 곧장 걸어서 가버릴 페트로비치의 집으로 갔다. 화려한 초원과 어린 관목숲 사이로 사베르스타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었다. 구름 아래로는 종달새가 은방울 같은 울음소리를 허공 속으로 뿌리며 바삐 날아다녔고 푸르러 가는 전답 위로는 갈까마귀가 고고하게 날개를 흔들며 선회하고 있었다. 맙소사 아그뉴프는 감탄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공기가 좋은 걸까 아니면 내가 왔기 때문에 오늘만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건조하고 사무적인 접대를 예상하면서 그는 눈을 힐끔거리고 겸언적게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쿠즈네 초프의 집안으로 쭈뼛 쭈뼛 들어갔다. 처음에 노인은 이 젊은이와 그의 통계작업이 지방자치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을 찡그렸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무엇이며 어디서 그 자료가 수집되는가에 관해 아그뉴 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가브리엘 페트로비치는 활기를 띠고 미소를 지으며 어린애 같은 호기심으로 그의 공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에 이반 알렉스에이치는 이미 쿠즈네 초프의 집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독한 과실주에 이내 취해버리고 나서는 이 새로운 이웃의 평화로운 얼굴과 느긋한 동작을 보면서 온몸이 달콤하고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다. 쭉 뻗어 자고 싶고 괜히 웃고 싶은 심정이었다. 새 이웃은 선의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한 달 수입은 얼마인지 극장에는 자주 가는 편인지를 물어봤다. 읍내에 드나들던 일, 피크닉, 낚시 모두 함께 수녀원에 놀러가서 마르파 원장 수녀를 만났던 일이 기억났다. 원장 수녀는 손님들 모두에게 구슬이 박힌 지갑을 선물했다. 또한 침을 튀기고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 두드리며 끝없이 계속되던 전형적인 러시아식 논쟁들이 기억났다.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에 끼어들고 스스로 앞에 했던 말과 모순되는 주장을 일삼으며 닥치는 대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두세 시간씩 계속되는 그런 논쟁 끝에 사람들은 웃으며 말하곤 한다.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군 그래.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나중엔 명복을 빌게 된 꼴이잖아. 저랑 당신이랑 의사선생이랑 말을 타고 쉐스토보에 갔던 일 기억나요? 이반 알렉세이치는 수풀량에 걸어가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그때 유로즈브이유와 마주치기도 했죠. 제가 그에게 오코페이카를 주었는데 그는 세 번 성호를 긋더니 호밀밭에 동전을 던져버렸지요. 맙소사 제가 얼마나 많은 추억들을 가져가는지 모르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모아서 꼭꼭 뭉칠 수 있다면 금덩어리 하나는 좋게 만들어질 텐데 이해할 수 없어요. 수도에서 북적거리며 사는 똑똑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왜 이곳으로 오지 않는지 넵스키 거리나 커다랗고 습기찬 집들 속에 아무려면 여기보다 더 많은 공간과 미덕이 있을까 온통 화관이 학자니 기자니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 하숙방은 항상 편견으로 가득 차있는 것처럼 두고 길에는 작고 좁은 다리가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에 작달막한 기둥이 세워진 이 다리는 쿠즈네 초프 가족과 손님들이 저녁 산책을 할 때면 작은 간이역의 역할을 해주었다. 원한다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숲을 향해 메아리 놀이를 할 수도 있었으며 컴컴한 숲 속으로 길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자 다리까지 왔군요. 아그뇨프가 말했다. 여기서 돌아가셔야 겠네요. 베라는 멈춰서 숨을 돌렸다. 잠깐 앉아요. 기둥 중 하나에 앉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사람들은 보통 여기 앉죠. 아그뇨프는 그녀 곁에 책꾸러미를 놓고 걸터 앉으며 말을 계속 했다. 그녀는 걸음으로 가빠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가 자기 쪽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만약 10년쯤 지나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는 말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은 벌써 한 가정에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어 있을 테고 저는 다른 사천종의 전집과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어떤 통계자료집의 작가선생이 되어 있겠죠. 우린 만나서 옛 시절을 회상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현재를 느끼며 그 현재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만났을 때는 이 달 위에서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였는지 어느 달 어느 해였는지도 기억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달라지겠지요. 듣고 있어요? 당신은 달라질까요? 베라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네? 그녀가 물었다. 제가 지금 물어본 건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그제서야 아그뇨프는 베라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쉬었으며 숨결의 떨림은 손과 입술과 머리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 꼭지에서는 전처럼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타래가 이마로 드리워져 있었다. 일부러 눈길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히 보였다. 그녀는 목이 아프기라도 한 듯 옷깃을 매만지는가 하면 어깨에 걸친 빨간 쇼를 좌우로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추우신가 봅니다. 아그뇨프가 말했다. 안개 속에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죠. 자, 제가 집으로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베라는 말이 없었다. 왜 그러세요? 이반 알렉세이치는 미소 지었다. 말도 안 하고 질문에 대답도 없고 몸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화가 나신 겁니까? 네? 베라는 손바닥으로 자기 볼을 힘주어 누르면서 아그뇨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획 고개를 돌렸다. 끔찍한 상황이야. 그녀는 몹시 고통스런 표정을 보이며 중얼거렸다. 끔찍해. 뭐가 끔찍하다는 거죠? 아그뇨프는 어깨를 움찔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왜 그러세요? 베라는 더 한층 무겁게 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더니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당신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이반 알렉세이치. 말씀하세요. 당신에겐 아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놀라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아그뇨프는 다시 한 번 어깨를 움찔하고 들을 채비를 했다. 그러니까 베로치카는 고개를 숙이고 숄에 달린 방울 장식을 쓰다듬으며 말을 꺼냈다. 저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에게는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베라의 말은 불명확한 중얼거림으로 바뀌더니 갑작스런 울음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소녀는 숄로 얼굴을 가리고 더욱 몸을 숙이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반 알렉세이치는 당황한 나머지 딸꼭질을 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절망적으로 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눈물에 익숙치 못한 그의 눈이 괜히 간질거렸다. 아니 이런 그는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베라 가브릴로브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기분 상하는 일이 있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그가 베라를 달래주려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얼굴에서 떼어내자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은 소박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평범하고 단순한 단어였지만 아그뇨프는 극도로 당황하여 베라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일어났다. 당혹감에 뒤이어 두려움이 닥쳤다. 이별과 과실주의에서 비롯된 우수 온정과 감상적인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카롭고 거북한 소심증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갑자기 그는 마음이 바뀌어 베라를 견눈질로 살펴보았다. 사랑을 고백하고 난 그녀는 여태껏 자신을 감싸고 있던 여성적인 고고함을 잃은 채 키가 줄어들고 단순해지고 어두워진 것처럼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런데 난 과연 그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게 문제로군.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힘든 말을 마침내 입 밖에 낸 그녀는 이미 가볍고 편안한 호흡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도 함께 일어나더니 입안 알렉세이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빠른 속도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갑자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혼란에 빠뜨린 소리들을 나중에 순서대로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아그뉴 도 베라가 말했던 문장이나 단어들을 기억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된 느낌이 기억날 뿐이다. 그는 흥분으로 목이 짓눌린 듯 약간 쉰 목소리와 억양 속에 담긴 독특한 음악과 열정을 기억한다. 울고 웃으며 그리고 속눈썹에 연근 눈물방울을 반짝이며 그녀는 말했다. 처음 알게 된 날부터 그의 독창성과 지성과 선량하고 영리한 눈빛 그의 일과 인생의 목적에 감탄했으며 그를 열렬하게 미칠 듯이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여름날 정원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에 놓인 그의 망토를 보거나 멀리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녀의 심장은 행복한 기대로 서늘해졌다고. 그가 던지는 싱거운 농담들 조차도 그녀를 깔깔 웃게 만들었으며 그의 공책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에서 지적이고 위대한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의 옹이투성이 지팡이 까지도 그녀에게는 근사한 나무로 만든 물건처럼 보였다고. 숲과 안개 기둥과 길가 양옆의 검은 도랑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느라 조용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아그뇨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을 고백하는 동안 베라는 매혹적인 빛으로 감싸였으며 또한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대했던 달콤함이나 인생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베라에 대한 동정신만을 느낄 뿐이었다. 한 착한 인간이 자신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 아프고 미안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교과서적인 이성이 회방을 놓은 것일까. 아니면 종종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뿌리 깊은 객관성을 향한 습성이 발동한 것일까. 어찌되었든 간에 베라의 환희와 열정은 그에게 달콤하면서도 진지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자연과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온갖 통계며 책이며 진리보다도 더 진지한 것이라는 느낌이 그리 그의 반란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자신을 자책했다. 무엇보다도 난처한 것은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 대놓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네 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마음속을 아무리 헤집어보아도 사랑의 불씨 비슷한 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그녀에게 없노라. 지금이라도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노라. 그래서 그의 아내요 조력자가 되겠노라. 만약에 그가 그녀를 버리고 간다면 그녀는 그리움 때문에 죽으리라 등등. 저는 여기 남을 수 없어요. 그녀는 손을 쥐어짜면서 말했다. 이 집 이 숲 이 공기가 싫어요. 이 끝없는 평정과 목적 없는 삶을 참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몸이 건조해서 마치 물방울처럼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이 고장 사람들을 참을 수 없어요. 이들은 전부 정이 많고 선량하지요. 왜냐하면 배부르고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싸울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일과 삶의 필요로 인해 냉혹해진 사람들이 고뇌하며 사는 바로 그 커다랗고 습기찬 집들이 좋아요. 그러나 아그뇨프에게는 이런 말들이 시시하고 경박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베라가 말을 마쳤을 때 아그뇨프는 더욱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었으므로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저 베라 가브릴로브나 당신에게 무척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으로부터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명예를 아는 남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 행복은 평등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그러나 거기서 그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표정이 어리석고 비굴하고 진부해 보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긴장해서 딱딱해져 있었다. 갑자기 심각해져서 핏기가 가신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아 필경 베라는 그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은 것 같았다. 용서하세요. 아그뇨프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베라는 획 몸을 돌리더니 집쪽으로 황급히 걸어갔다. 아그뇨프는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베라는 그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오지 말아요. 혼자서 가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그뇨프 자신에게도 역겹고 진보하게 여겨졌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죄책감이 자라났다. 그는 주먹을 부르주이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냉담함과 여성에 대한 서투름을 저주했다. 스스로를 부추길 양으로 그는 베로치카의 아름다운 몸매와 그녀의 따 내린 머리 먼지 날리는 길 위에 남겨진 조그마한 발자국의 눈길을 주며 그녀의 눈물과 말들을 상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드러운 기분을 자아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아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억지로가 아니라면 내가 언제 사랑을 해보겠는가. 난 벌써 서른 살이 아닌가. 베라보다 나은 여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만날 거야. 오 영감 태기 같으니 서른 살에 벌써 영감이 되어버렸어. 베라는 저 앞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점점 발걸음을 빨리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괴로움으로 인해 몸이 졸아들어서 마치 어깨 속으로 머리가 꺼져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지금 그녀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군.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너무나 창피하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심정일 거야. 맙소사 세상은 온통 생명과 시와 의미로 가득해서 바위조차도 감동시킬 정도인데 나는 나는 이렇게 멍청하고 칠칠치 못하니. 쪽문 옆에서 베라는 그를 흘끼 쳐다보더니 몸을 수그려 쇼를 두르고는 재빨리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이반 알렉세이치는 홀로 남겨졌다. 수풀량의 발길을 되돌려 천천히 걷는 동안 그는 여러 번 멈춰서서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길 위에 남겨진 베로치카의 발자국을 눈으로 뒤쫓았다. 그토록 그의 마음에 들었던 한 소녀가 방금 전에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며 그가 그 고백을 그다지도 서툴고 무뚝뚝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는 생전 처음 인간의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경험으로 깨우치게 되었다. 상식 있는 진실한 인간도 자신의 선의에 반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까닭없이 가혹한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베라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굉장히 소중하고 친밀한 무언가를 잃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시절의 한 부분이 베라와 함께 미끄러져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토록 헛되이 괴로워했던 시간들도 이제는 다시 되풀이 될 수 없을 것이었다. 다리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괴이한 냉담함의 원인을 알고 싶었다. 그것이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명백했다. 그는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것은 영리한 인간들이 종종 과시하는 그런 이성적인 냉담함도 자아 도취적인 바보의 냉담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영혼의 무기력 아름다움을 깊이 지각하지 못하는 무능력일 뿐이며 또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한 지저분한 싸움과 독신의 하숙방 생활 그리고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얻어진 졸업증의 다름 아닌 것이다. 다리를 지나서 그는 끌려가듯 천천히 숲으로 걸어갔다. 짙은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는 곳들이 듬성듬성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에만 잠겨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불같이 일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린 것을 입안 알렉세이의 비치는 기억한다. 스스로를 충동질하면서 억지로 베라의 모습을 떠올리려 하면서 그는 쿠즈네 초프의 정원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정원으로 가는 길에는 이미 안개가 거쳐 있었다. 달은 마치 세수를 한 듯 말끔해 보였고 동쪽 하늘만 안개 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아그뇨프는 자신의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불 꺼진 창을 헬리오트로프와 목서초의 짙은 향기를 기억한다. 그를 아는 카로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손냄새를 맡았다. 그 개는 그가 두 번째로 이 집 근처에 온 것을 본 유일한 생명체였다. 그는 베라의 불 꺼진 창가에 잠시 서 있다가 손을 내젓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원을 떠났다. 한 시간 뒤에 그는 이미 음내에 있었다. 그는 지치고 상심한 몸과 열이 오른 얼굴을 여인숙 현관에 기대고 문을 두드렸다. 읍내 어딘가에서 개 한 마리가 잠이 덜 깬 소리로 지저댔고 그의 노크에 대답이라도 하듯 교회 쪽에서 누군가가 무쇠로 된 딱딱이를 두드렸다. 오밤 오밤 오밤중에 싸돌아 다니기 는 여자 옷처럼 들어간 이반 이반 알렉세이치 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래도록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채머리를 흔들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1887년작 한글자막 by